뭐야 뭐야 점점 폭탄 아니야 하야 이런 젠장 일단 한번 준비작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새로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튜닝샵 습격 관련된 거를 새롭게 좀 낼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벌써 7개란 말이에요 애초에 초창기 때 5개가 출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저저 한 3주 전인가 한번 새롭게 나왔었고 나서 이번에 또 하나가 추가된 건데 너무 좋지 않아요? 이런 거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거는 사실 얘네가 이거 벌만큼 벌고 안 해도 되는데 뭐 기타 얘네들이 돈 벌려는 수단으로 DLC를 내는 것도 아닌데도 심지어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어요 거치는 거는 금괴가 들어있는 금고를 터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보수가 일단 30만 달러예요 두 배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키 부패한 사업가로부터 금고를 열 수 있는 키를 훔치고 나서 은행 지점장에 불륜 증거를 찾고 야 이거 재밌겠는데? 지점장을 협박해서 금고 코드를 알아내면 됩니다 이 녀석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래요 한국인 갱단하고 이래저래 엮인 게 많은 모양이야 이게 그 타가 진짜 우리나라 되게 좋아하나 봐 이 플리카 작업할 때도 우리나라 갱단이 나왔었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갱단이 어딨어 우리나라 갱단 없어 인마 자 아파트 진입했고 부패한 사업가를 찾으래요 뭐하냐? 야 뭐하냐? 보여 임마 잠깐만 채Tmmo가 맞ды 아 remembered 슈이 Handy 그 facility mystery 그nik 하리 bild 보수 신뢰 Mes 는 glasses 어떤 상민 사넸 원 이테네티 레이터 뭐지? 어디 이상한데 만져 뭐야? 뭐야? 깜짝이야 뭐야 이거? 야 이거 야 이거 좀 신선했어 아니 주차장에 주차장에 있네? 파이어 인 더 홀 어? 뭐야? 아 끝난거야? 아 오케이 아 누구야 수루탄 던지라고 한 사람 아 누구야 수루탄 던지라고 한 사람 아 이거 딱 잘 도착했는데 아닌가 여기? 오프레서가 좀 위험하기는 해 아 누가 보면은 뭐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시겠지만 끊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디 숨어있는 거 알아? 야 나와 이 새끼야 아파트 다 폭파시키기 전에 오케이 여기다가 오케이 지역을 떠나래요 그러면은 걸어서 나가는 거 보다 다른 차량 훔쳐서 나가는 게 낫지 않나? 자 금고코드 자 금고코드 은행 지점장에 불륜 증거를 찾고 지점장을 협박해서 금고코드를 알아내십시오 왠지 느낌상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 아닌가? 그냥 나 어떻게 편내나? 문 열어 나 허락받고 온 거야 세산타한테 연락 못 받았어? 이것은 계약 임무하는 거라고 문 열어 더 큰일З 세산타한테 연락 못 받았냐고 세산타한테 연락 못 받았냐고 셰어 이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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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키를 누르면 헬리콤터가 제자리에서 선거합니다 아 오케이 어 여깄다 이게 뭐야? 분류년장을 지금 고해상도 카메라로 목표 대상이 아니라는데? 아 여깄다 사람이 있는 애들 찾으면 되는거네 야 이런 젠장 아유 여기 사람이 있네 아 너무 가까워 죽지말네요 발감 위험이 뜨네 아 발감 위험 떴어 아 근데 발감 위험이 너무 가까워 붙으면 뜹니다 어 발감 위험 아 발감 위험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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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젠장 현지장님 혹시 계시면은 현지 좀 잘해주세요 스무스하게 실패한 거를 좀 빼주시고 아 분류년장을 목격하는 장면 차 찾는 거를 내가 너무 어리어리 같잖아요 고거 한 방에 찾아야겠다 겁나 멋있게 마치 처음 하는데도 아 역시 공략 유튜버구나 라는 말이 나오게끔 좋아 오히려 좋아 자 금고 코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은행 지점장의 분륜 증거를 찾고 지점장을 협박해서 금고 코드를 알아내는 미션입니다 자 레츠 고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여기서 2키를 누르면은 헬리콥터가 제자리에서 손해를 한다고 합니다 자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여기서 2키 와 자 스캔 때리기 전에 일단 차량들을 좀 살펴볼게요 어 사람이 있는 차량을 찾으면 돼요 여깄죠 사람 아주 바람 보이죠 손가락 자 한 방에 찾았어 아 역시 수영장이랑 발코니 확인해보래요 지점장을 찾으면 바람 피우는 모습을 잘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오케이 촬영까지 나 뜨거운 장면을 아 여깄네 아 여깄다 여자 맞죠 아 비서가 아 너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어 어 홀리 아 홀리야 뒤졌어 너는 야 하 야 너 딱 걸렸어 어쨌든 이 GTA5가 다 불법이야 이 미행하는 것도 불법이고 사진촬영하는 것도 불법이고 불륜도 불법이고 불륜도 불법이고 아 불륜은 불법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 자 어쨌든 자 강도작업 한번 시작해볼게요 사이퍼 이번에 사이퍼죠 요거 제가 개조를 아직 안했거든요 개조를 아직 안했어 이거 튜닝 항목만 바꾼 거거든요 요걸 한번 해보자 앞에 그릴도 이제 바꾸면은 거의 더 똑같아질 거야 아까 훔쳤던 어 키패드 나 여기 있어 오케이 아 패스 엘레베이터 안에서 보안증을 사용해 나이스 아 이거 약간 느낌 좋은데? 색달라요 좀 이것도 아까 그 불륜 현장 지점장한테 털어냈죠 보안 키패드 번호도 걔 없었으면 못 얻었는데 걔가 불륜 현장을 들켜갖고 어 들어왔어 아 속삭이면은 아 한 분 되면 속삭이는가? 뭐지? 아 그냥 훔치면 돼? 아니 금 하나 더 있어 저쪽에도 있어 저쪽에도 어? 금 훔치니까 비상벨 울렸다 머리 여기 머리 여기 빠세! 아 좋아 ol ู닉 오 주닉은 막 숨치 않아 야 컷신도 있어 좋아 신경 좀 썼는데 뭐야 뭐야 점점 폭탄 이런 젠장 야 잠깐만 피없어 아 잠깐만 차를 타면 좀 안전한가 진짜 탈 수 있나 야 이씨 안되잖아 차 타러 가는 사람 누구야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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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홀리 오 된다 겁나 재밌다 와 너무 재밌는데요 혼자 하니까 뭐야 명사수야 무슨 우주차량 없었어 원래 그것도 내가 그냥 훔친거에요 경찰차 얘네들이 지명한 차량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차량이나 타고 갖다주면 되는거 같애 잘 숨지 않았어 그래도 별 다섯개에요 제발 제발 아 걸렸어 걸렸어 지원 조직 아 이런게 있네 주의끌기 주의끌기 바리게이트를 세우고 경찰을 습격합니다 뭐 나왔던데요 저 차 뭐야 아 우리팀이야? 나를 안보고 제일 보네 얘가 주의끌기네 그냥 주의끌기 개꿀인데 이거? 원 아웃 레이터 야 떼어 별 되게 좋네요 제가 어금 다 끌어줘 그냥 상호작용이 있는 훅신해서 불러봤는데 다른거 이동수단 한번 대나보려고 지원 조직이라는게 있는데 요거 사용하면은 아주 쉽게 별 다섯개 뗄 수 있습니다 내꺼 그럼 차도 묻혀주나? 지금 오고있거든요 차가? 정비공이? 지금 쟤가 밖에다 날라가고 차가 완전 엉망이잖아 야 여기가면 다 수리돼? 자 미션 완료 차도 새거로 왔어 다 고쳐갖고 성공 아 찾아야돼 이렇게? 얜가? 어 얘 아닌데? 오오오오오오